어 맞네! 연구원 좋아? 어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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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쿠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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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오니까 발걸이 비겨졌는데 정반아! 어 여기 오니까 발걸이 비겨졌는데 정반아! 어 여기 오니까 발걸이 비겨졌는데 정반아! 정반아! 안녕! 아 형님! 5시입니다! 정반아! 정글과 스튜디오에서 따로 또 같이 함께했던 두 사람! 4년 만에 상봉으로 다침내 100만족 8명이 모두 한잔에 모였습니다! 이 메인 섬에 모두가 모였잖아요 며칠 어디 다른 곳에 갔다가 혼자 어디 일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온 느낌?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죠 여기는 잠깐이라도 헤어졌다가 만나면 정말로 한 몇십 년 헤어졌다가 만난 사람들 같이 너무나 반가워요 그때 그때 기분이 막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재밌겠다 기대된다 아니 형님 안 오신다면서요 네? 네? 아 여기 안 오신다면서요 아니 아니 이제 왕권을 좀 넘기셔야 될 것 같은데 네? 나 진짜 힘들어서 잠깐 난 진짜 못 가겠다 우리 이러셨잖아요 그리고 뭐 또 재밌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 어제 되게 힘드셨습니까? 아 형님 나 행복해 아니 근데 표정이 좀 어두워요 형 아 행복해? 아 행복해? 하하하하